이제 오늘 여러분 쉬어가는 의미에서 생활의 지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약물 같은 데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돌아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들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소비자나 개인은 중독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막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중독 전문가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셀프 보상에 중독되어 있는데 고통을 마주해 행복해집니다. 아주 실력 있게 생기셨네요. 미국 예일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좋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전문가다운 의견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의견을 더해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씌워진 풍요의 시대인 동시에 누구나 나쁜 습관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경제체제가 상대방을 중독을 시켜야 돈을 버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주 냉정하게 보고 스스로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 중독을 강요하는 사회다. 중독을 건조하는 사회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25년간 중독을 전문화하신 분인데 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네요. 기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보상에 중독되면 뇌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중독 물질을 찾고 고통에서 버스 날리고 발부듬치게 될 뿐입니다. 계속 뭡니까 무슨 게임의 이름 중독되거나 이렇게 어떤 중독이 되면 그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그것이 이제 포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강도의 게임을 해야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구조가 시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중독 패턴도 소셜미디어 쇼핑 게임 언박싱 택배 포장 뜯기 행동 중독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분은 표현 안 하셨지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뭡니까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전통적인 뭐죠 마약 같은 중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제안한 것은 인생은 고통이지만 이것을 마주하고 혼자가 아니라 사실을 위안 삼는다면 우린 더 행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독 전문가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논평을 하면 이 정도에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뇌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중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원숙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런 중독 전문가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독은 중독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 방법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나 순간들에 대해서 개인이 아주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잘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는 반복적인 활동이나 사소한 활동들도 그걸 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본래 그 어떤 활동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오늘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여러분들 한 3보를 한 5천보 정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5천보를 걷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습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계속할 수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일상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의 일상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더하는 그런 습관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중독 전문가가 이제 안 하셨는데 아마 환자들 다루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도 조금만 틈이 생기게 되면 지루해하고 그다음에 존재론적으로 허무감을 쉽게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청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도전 과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도전 과제. 그 도전 과제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년이대가 여러분들 많이 늙어가는 사람한테 그걸 자식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가 좋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한테 남편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도전 과제 너무 힘들지도 않지만 너무 쉽지도 않은 본인이 뭔가 좀 추구하면 해낼 수 있는 도전 과제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그 도전 과제가 설정이 돼야 도전 과제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지 그 외에 뭐죠. 가벼운 보상이나 쉬운 보상을 찾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공허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25년 정도 중독을 전문으로 해온 스탠푸드 대학교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교수네요. 정신의학과 교수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mri 촬영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뇌 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활상에 그런 얻은 지혜는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귀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의미를 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항상 도전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설정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만 되면 알코올을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니까 중독은 우리는 재미와 행복이 인생 최고의 선이고 고통은 피해야 되는 것을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재미와 행복이라는 것은 부산물인 것이고 뭔가 도전 과제를 가져야 부산물로서 재미와 행복이 구해지는 건데 재미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니까 뭐죠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미와 행복이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부분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실내 운동장에 가서 근육을 키워보게 되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도전 과제가 그렇거든요. 고통스러운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 근육이 커지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그게 뭔지요 재미와 행복의 예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인생관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이 어떤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독놈들 시리즈가 이제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 특히 이제 4.15 총선을 다룬 것이 4권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것이 5권이고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이 좀 두텁습니다.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인데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책은 아마 김동주 박사님이 다시 쓰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 큰 대작들은 일생을 통해서 몇 권 쓸 수가 없죠. 한참 글을 쓸 수 있을 때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선거 문제 여러분들 좀 다.